네, 이번 시간은 테마 12번째입니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입니다. 네, 한 문제짜리입니다.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뜨믄뜨믄 뛰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양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건과 기한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건 기한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거 꼭 하나 기억하세요. 성립요건이 아니고요. 여기 효력 발생 요건으로 된다는 것부터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이다. 이런 말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한번 총칙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할 때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고요.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당사자가 존재할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 판다 산다가 일 것. 달라달라 목적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요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자, 이 테마는 여러분들이 이 책자 보시면 민법은 앞뒤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어디 갔냐면요. 페이지, 14페이지를 펴셔야 돼요. 14페이지 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구입을 하셔서 강의를 들으셔야지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14페이지 가시면 거기 나와요. 일반 성립요건, 그 다음에 일반 효력요건 나오죠. 그래서 당사자, 그죠? 예를 들어서 갑, 을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팔겠다, 판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산다. 그 다음에 달라달라. 네, 이런 목적이 있겠죠. 매매기약에. 그래서 당사자가, 그 다음에 능력을 가져라 해서 거기 의사능력이란 말이 있고요. 네, 정신줄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능력을 가질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가장 대표입니다. 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고장이 생기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 허위표시, 무슨 표시요? 네, 혼자서 허위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네, 짜구서, 통정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착오로 의사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달라달라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네, 타당성을 가질 것 왜 갑자기 12번째 강의하다가 왜 과거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 공부라는 것은 매일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전진만 해서는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3보 전진했다가 다시 2보 후퇴 가서 보시고 다시 또 3보 가시고 뒤로 또 가시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공부는 직진이 아니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네, 마치 메이비우스의 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때 이걸 갖다가 자꾸 모른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모른다고 떠드는 사람은 계속 모른다 모른다 이 사람은 계속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새로운 법률 용어는 새로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면 지나고 다니면 나중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아,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토론이 아니고요. 앞뒤 연결하면서 연결고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건기한을 하지만 그 조건기한도 성립인지 효력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이유를 따져서 공부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일반적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 그러면 거기는 없습니다만 이제 밑에다가 다른 말이나 들어가요. 특별 효력요건이다 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요. 특별 효력요건 자, 이 특별 효력요건은 첫 번째 대리할 때 대리할 때 대리권이 존재할 것 들어갑니다. 대리권이 존재하게 되면 이건 두 가지가 합니다.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가 되겠죠. 네, 유권대리는 확정유효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유효 무권대리는 불확정무효다라는 타이틀에서 공부를 합니다. 불확정무효입니다. 따라서 대리권 존재는 뭐다? 효력요건입니다. 시험에서 특별까지는 물어보지 않고요.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성립이냐 효력이냐 요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은 네, 기한이 도래한 경우 네,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종기 같은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효력이 소멸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네, 역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는 방법은 네, 특별효력요건은 네, 여기 한글자 따가지고요. 대기조다 생각하세요. 뭐 여러분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5분 대기조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조는 뭐가 아니고 네, 성립은 아니고 효력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테마 열두 번째 77페이지에 가시면 네, 테마 포인트에 조건 기한은 성립요건이 아니고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무슨 요건이다? 효력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테마 포인트에 거기 그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요건이다 할 때 같이 기억하세요. 5분 대기조 네, 대기조는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네, 총칙의 마지막 파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시 돌아갔네요. 여기 나오죠? 조건과 기한은 성립요건이 아니고 뭐다? 효력요건 네, 그래서 특별효력요건 나올 때마다 5분 대기조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리권 존재 기한 도래 조건 성취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요건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네, 조건 기한입니다. 방금 전에 씁니다. 뭐에 관한 것이 아니고 네, 성립이 아니라는 거 성립이 아니에요.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효력에 관한 것이다. 나중에 시험 볼 때 조건 기한은 네, 법률행위에 성립 또는 효력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성립 아니고 뭐다? 효력입니다. 그럼 조건 기한은 차이가 뭐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느냐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느냐 그거 차이입니다. 네, 합격하면 아파트 줄게 자, 합격하면 시험 패스하면 아파트 중요하마 오케이 했을 때 합격은 불확실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경우는 뭘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8세입니다. 네, 부모, 아버지가 자식을한테 약속합니다. 너 25세가 되면 25세, 25세가 되면 어, 자동차 사줄게. 그럼 25세는 분명히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은 뭐라 한다? 기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 기한은 일단 성립이 아니고 효력인데 조건은 장래에 확실하지 않은 것 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 그래서 계약할 때 이런 조건, 기한 붙이는 경우가 많겠죠. 자, 봅시다. 조건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건이란 나왔네요. 효력의 뭐다? 네, 발생 네, 효력의 성립이 아닙니다. 네,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게 아니고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첫 번째가 정지 조건입니다. 자, 보세요. 효력이 정지가 되어 있다가 네,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한다는 것은 플러스다. 그런 얘기죠. 자,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을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네, 효력이 마이너스 되는 게 해제 조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 불확실하죠. 합격할 때까지 그러면 생활비 지급하겠다. 합격도 불확실하죠. 다만 차이는 왼쪽은 합격, 패스할 때까지는 자,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패스가 되면 발생한다는 얘기고 밑에 것은 일단 패스하기 전까지는 생활비를 지급하는 효력이 발생했다가 성취가 되면 효력이 해제,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지는 나중에 플러스가 되고 해제는 나중에 마이너스가 된다. 자, 이걸 일단 기억을 해 두세요. 좀 이따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먹을 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적절히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대학에서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들 있죠? 자, 그래서 뭐라면 4학년 다닐 때까지 4년 동안 네,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학점 일정 유지하게 되면 그래서 처음부터 우수한 학생은 네, 해제 조건부로 장학금을 받죠. 일단 들어오자마자 뭐 합니까? 장학금 받고 계속 다니다가 혹시 일정 학점 미달되면 학격이 날아가겠죠. 자, 들어올 때는 꽁꽁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에서 장학금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건 정지 조건부로 장학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가지고 법률 행위의 표력 발생 소멸을 네, 우리가 조건 달아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제 드디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걸 무슨 뭐 특별한 거 보지 마시고요. 계산 문제로 보세요. 네,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네, 기성복 있죠? 이미 기 자에다가 네, 이룰 성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조건이 성취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럼 여기 보시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 그럼 기성 조건은 효력이 이미 발생했죠. 플러스죠. 네, 정지는 정지했다가 발생한 거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가 되죠. 즉, 이것은 유효하다는 얘기인데 멋들어지게 표현한 게 뭐다? 네,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뭐 암기법에 상관없습니다. 기, 정, 조 네, 이렇게 해서 암기해도 좋고요. 기성은 플러스고 정지는 플러스니까 조건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암기해도 좋습니다. 자, 기성은 플러스죠. 네, 해제는 딱 보니까 해제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눈치챌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 무효. 네, 그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네, 기, 해, 무 그래서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시험은 요번 뺏기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다. 무. 그죠?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기성은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 어느 게 더 편할까요? 네, 저는 추천해드린 것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을 바꿔낼 수 있으니까. 자, 불릉 조건은 성취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릉은 마이너스죠. 정지는 성취되면 플러스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따가지고 네, 불정무 그러니까 한 글자 따서 외우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날아가기 때문에 순간 놓치면 날아가는데 불릉은 마이너스고요. 정지는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무효다.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자, 불릉 조건 해제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그게 같아지니까 플러스 자, 유효라는 얘기를 멋들어지게 표현한 게 뭐다? 조건 없는 범위랭이 이것도 마찬가지 불릉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범위랭이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나 시험장 가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즉,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로 해석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는 게 시험장 가서 혹시 팍! 갑자기 생각 안 났을 때 이걸로 견디는 게 좋을 겁니다. 네, 편한 대로 하세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불법 조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건이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세 위반하는 것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선풍기 네, 총책은 앞에 열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다시 한 번 한 번 도전해 볼까요? 네, 열 가지가 있었죠. 능, 능 뭐가 있었다? 네, 단, 통, 착, 사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네, 여기서 이 선풍기 무효라는 것은 이 타당성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뭐 다시 뭐 확정한다 가능한다 적법하다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관련된 것을 갖다가 제가 얘기할 때 네, 선풍기 무효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선풍기 무효 선풍기 무효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보통 이렇게 나머지 영역들은 네, 나머지 영역들은 나머지 영역들은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만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라는 것은 네,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불법이다 할 때는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없다. 그런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조건이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선풍기 무효 사회의 질서에 반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질서에 위반하는 것은 뭐다? 네, 불법이 붙어있는 조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부처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네,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붙어있다 그러면 네, 이 조건도 무효고 이 계약도 몽땅 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미 줬다면 도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네, 다음 또 가볼게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 네, 무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죠. 일방적으로 해서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이런 단독행위는 여기도 또 조건까지 붙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좋다. 상대방이 그렇게도 좋다. 동의하거나 채무 면제나 유증은 비탄감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이익만을 주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건 붙여도 좋다.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 있죠. 혼인 같은 경우에다가 조건 붙여서 혼인신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분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유언할 때는 조건 붙여도 관계가 없겠죠. 참고 정도입니다. 자, 다음에 조건 성취와 불성취 의제. 자,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더니만 합격 안 할 줄 알았더니만 너무 열심히 해요. 합격할 것 같으니까 그 전날 밤 수면제 먹여서 잠을 재워버렸습니다. 슈 못 봤죠. 조건 성취 방해했죠. 이때 수면에서 깨어난 사람은 조건 방해한 사람한테 조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고 조건이 성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한 시점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조건 성취되었으려고 추산되는 시점이 성취된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방해 시점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이익을 받을 자가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정도 되고요. 조건부 권리의 보호입니다. 조건 성취 이전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있죠. 일종의 기대권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요. 보존도 되고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 최근에 이게 자주 나옵니다. 끝에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 보존 같은 경우는 장래 등청을 가등기 붙일 수 있다. 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건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특약을 맺으면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 그때부터 발생, 그때부터 소멸, 특약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따 기한하고 비교가 될 겁니다. 자, 가봅시다. 조건. 첫 번째 거 여기 보시면 정지 조건 관련 입증 책임 갑하고 을이 있으면 혹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번 시험에 패스하면 패스하면 네, 이 아파트 증여할게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러면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은 자,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회라였죠. 그래서 사실은 갑이 입증하면 되고요. 자,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합격했다는 사실은 을이 입증하면 돼요. 이것이 정지 조건부다라는 사실은 말한 갑이 입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취득하려는 을이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기한 갑니다. 자, 조건이 충실하게 됐으면 이제 기한을 갖다 숟가락 얹으면 돼요. 네, 기한도 효력 발생,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전하게 하는 경우 가장 많은 것이 여기 시기와 종기죠.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임대참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임대한다라고 약속했으면 내년 1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네, 효력이 시작하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30일이 오게 되면 효력이 끝나죠. 마칠정자 끝난다는 마칠정자 끝나겠죠. 그러면 내년 1월 1일과 내년 12월 30일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확실하게 도래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기, 종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이거는 확정적 기한인데 좀 애매모아한 게 니은입니다. 자, 갑이 사망하면 이 아파트 증여하기로 정했다. 이 갑이 사망은 이거 분명히 사망은 확실하죠. 그죠? 확실한데 언제 사망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불확정기한. 근데 자꾸 이 니은을 갖다가 조건으로 자꾸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이 사망하면 아파트 주겠다. 이 이야기는 기한입니다. 다만 3년 이내에 갑이 사망하면 아파트 주겠다 하는 것은 3년 이내에 갑의 사망은 확실하지가 아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조건입니다. 올해 눈이 내리면 아파트 주겠다. 그러면 눈은 언젠가 오겠죠. 겨울에. 그때는 기한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불확정기한이에요. 근데 12월 24일에 눈이 내리면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말이 붙으면 이건 뭐다? 조건이 된다는 거. 토지 임대차 기간을 임찬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한 경우는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건으로 볼 수 있고요. 네. 효력입니다. 기한들의 효력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특약을 맺어도 소급표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건은 조건은 특약을 맺으면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데 기한은 인정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기한이익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채무자가 좀 약자죠.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닙니다. 추정하고요.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 소비대차 같은 경우는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 전 변제함으로써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최근 판례입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로 추정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권자 청구 없이 바로 기한이익 상실되면 채무자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지 않고요. 그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말을 해야지 채권자가 달라라는 말을 해야지 주장해야지 기한이익 상실로 보는 것이 채무자한테 조금 유리합니다.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니까 채무자를 추정하는 것이고 성취되는 순간 이익 상실되는 것보다는 채권자가 말을 해야지 이행기 도려하는 것이 채무자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본다는 거 이렇게 해서 문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조건기한은 성립이 아니고 아까 효력이라고 했죠. 기성은 플러스 정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틀렸겠죠. 권림은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 문제 보시면 이것도 계산 문제가 되겠죠. 4번 보시면 불성치로 확정됐다. 불성치로 확정됐으면 뭐가 됩니까? 불성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니까 마이너스 말스는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무효가 됐으니까 이 지문이 뭐다? 틀렸다 그런 얘기니까 이거 꼭 계산 문제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추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고 3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조건 성치가 미정 권리는 담보로 할 수 없다. 아까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었겠죠. 이 정도에서 조건 기한은 보시면 돼요.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계산 문제 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총치 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잠시 왔다가 물건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